아하하, 아리도원 소녀 안녕?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팬 중 하나인가? 소녀? 처음 보는 얼굴? 왜 그래 맥주병 오빠? 맥주를 많이 마신 거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? 네가 워낙 팬이 많아서 질투하는 거니? 그럼 뭐, 어쩔 수 없지. 나와라. 읍! 예! 너무 질투하지 마. 다 이제 사인해줄게. 네! 장난 그만해요, 아이씨. 짜증나게, 정말. 왜 갑자기 화를 내. 이상한 팬이야.